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오후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인 3차 발사에 나섭니다. 이번엔 진짜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특히 이번 발사부터 누리호 제작을 주관하고 참여기업 총괄 관리를 맡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산업부 고용욱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누리호 3차 발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3분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하늘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면서 선 상태고요. 오후에는 전원과 연료 그리고 산화재와 같은 추진체를 충전하기 위한 발사대 연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체가 그럼 새지는 않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이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또 기상 상황은 어떤지를 토대로 발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라고 들었는데 앞선 1, 2차 발사와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핵심은 처음으로 진짜 위성을 탑재한다는 겁니다. 앞서 1, 2차 발사대는 위성 모형이 실렸었거든요. 이번에 탑재하는 위성은 진짜 위성이고 총 8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탑재 위성은 카이스트에서 200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고요. 이외에도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유셋 4기 그리고 민간기업 루미르, 저스텍, 카이로스페이스의 큐브 위성이 실렸습니다. 이들 위성 모두 지상관측과 우주 날씨 측정 등의 과학연구가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발사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본격적인 민간 우주 사업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다릅니다. 한화에어로는 이번 3차 발사를 포함해서 앞으로 4차례의 누리호 발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한화가 이번 3차 발사부터 체계 종합기업을 맡았다는데 이게 전체 발사 과정을 총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했을 때 대한민국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누리호 발사에서 심장격인 75톤급 액체 엔진을 제작을 담당하면서 이미 기술력은 검증을 마쳤고 이제는 엔진뿐만 아니라 발사체 전체에 대한 설계, 조립기술 등을 익히는 기회도 얻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2027년까지 4번의 발사와 또 3개의 발사체 제작으로 반복적으로 총괄하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노화를 쌓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시간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위성을 싸주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화그룹은 위성을 만들고 또 위성을 쏴주고 그 위성을 서비스하는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맡은 것도 또 2년 전 국내 인공위선 전문업체 세트랙아이 지분을 인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참고로 이제 세트랙아이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 해상도의 상용 지구관측 위성 스페이스 아이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위성을 싸준다는 건 이제 상업용 발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난 30년간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을 하던 시기에는 총 29기 그러니까 29기의 인공위성이 발사가 됐었습니다. 1년에 한 개꼴 정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를 기점으로 연평균 10개 이상 수준으로 확 늘어나는데요. 향후 이제 7년간 80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되는 큐브위성들처럼 초소형 위성은 설계 수명이 3년 정도로 짧아서 교체 수요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주 산업은 2020년 우리돈 480조 원에서 2030년 735조 원으로 팽창할 전망입니다. 민간이 이제 우주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결과입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렸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함께하는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총 6,800억 원가량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2,8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누리호 개발 참여 주요 기업들이 이제 38곳이고요. 크게 분류했을 때 추진기관과 엔진 관련해서 비츠로 넥스텍 그리고 동체나 페어링 같은 구조체 부문은 카이, 임무제어와 관련한 전자장비 부문은 한화, 그리고 열재와 관련해서는 한양 ENG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제 발사대와 시험 설비를 만드는 데는 현대중공업과 신성 ENG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야를 그럼 넓혀서 우주 사업을 하는 전체 기업 현황은 어떤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수의 계약 목록을 직접 분석해봤는데요. 전체 2,500건가량의 계약 중에서 단일 계약으로 가장 큰 건은 KT 자회사인 KT셋과 맺은 겁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약 1,190억 원가량의 계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 카이와 456억 원, 그리고 한양 ENG와 138억 원 순으로 많은 거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비츠로 넥스텍, 아이옵스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내일 있을 노리오의 3차 발사가 성공적이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용욱 기자였습니다.